수고해! 메세지 보장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만 바꿔줄게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방송 경기를 고정하라니? 방송 경기 고정에다 올려달란 말 아니야? 뭐 예를들어 홀수 짝수 이렇게 고정을 하란 말인가? 자 그러면 2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지효 루팡 선수 vs 셀러리 루팡 선수 에드 vs 투투 에드 vs 로란 갑니다 자 먼저 압박하는건 루팡 선수 지금 기가 없을때 가는게 좋겠죠 기가 있으면 귀찮아지니까요 오우 배궁잘보는 루아라 여기서 오우야 이거 마무리되죠 자 셀러리 루팡 셀러리 루팡 강한데요 이제 기가 있기 때문에 방금같은 압박을 쉽지 않을겁니다 아무래도 사이코어퍼를 생각해야되죠 자 또 과학 과연 지옥쿠파 선수 대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같이 맞았구요 일단 장발 오우야 여기서 콤보 1,2,3 1,2,3 다음에 백댓쉬를 하던 기본기를 내밀던 2x 볼수를 하면 이긴다 이런 계산이었겠죠 셋업 마무리되는데 제력 제대로 보고 빠르게 마무리 1,2,3 오늘 되게 공격적이고 과감한데요 지옥쿠파 선수는 지금 배쉬나 브이스틸에 반응을 해야되는데 쉽지 않지만 1,2,3 1,2,3 자 거리보고 강풍 때문에 V스킬2 또 과학 이제 멀리서 썬더클랩 깔고 오는걸 대응하려고 투투를 한거죠 그러니까 터지고 투투를 갑니다 깔구요 고정 때문에 죽진 않지만 중단 계속 들어가죠 마무리됩니다 기상 공중에서 떨어질 때 강제기상을 걸고 그 다음에 중단을 걸어서 콤보를 이어갔죠